오늘 했던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한 번 더 못 했던 말 울면서 할 줄은 나 몰랐던 말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어떡해 이선진! 사랑! 역시 도전천국의 전 MC라고 룰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집어주시죠 한 소절이 끝나기 전에 틀린 가사를 불렀다가 다시 옳게 정정을 해주시면 맞는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아웃사이던 줄 알았어 랩해가지고 안 왔다 더 오는 거였다 자 오늘 다시 우리 두 친구분입니다 할게요 스탑 이은아 최진석 댁 셋째 딸 이은아씨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골프 잘 치시나요? 그러니까요 은하 누나 외로워요 이은아씨 외로워요 건넌 마을에 최진석 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 양반 호랑이 닿고 소문이 나서 먹쇠도 얼굴 한 번 먹쇠도 얼굴 한 번 밤쇠도 얼굴 한 번 못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은아씨 이은아씨 아 좋아요 이은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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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본인 몸에 없어 이거는 이거요 하지만 아 밟으레이션이었어요? 여들송 같았어요 자 다시 두 분입니다 갈까요? 멈춰! 시앤블루 아임 쏘리 시앤블루 이게 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최신곡인데 이 노래를 멈춰! 멈춰! 시앤블루 에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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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